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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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17장 16장 18장 18 maintaining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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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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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삐약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드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혁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다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드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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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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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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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